Hello! Welcome back to studying vocabularies with your handsome teacher, David. 오늘은 여기 유니트 몰 보이시죠? 몰 뭐야 몰. 그렇죠. 어떤 상점. 그죠? 어떤 여러분들이 뭐 가게 어디 가는 여러 장소들 있죠? 다양한 종류의 몰에 대해서 가게 상점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첫번째 단어. 어? 이거 어디지? 그렇죠. 바로 pet shop이죠. 자 여기 보면은 동물들이 그죠? 그 고양이인가 이거? 그죠? 개인가? 하이튼 그죠? 고양이 개 이렇게 있네요. 토끼도 있고. 이런 애완동물을 우리는 영어로 따릅시다. pet. 이 사운드 같은 경우는 입을 약간 옆으로 벌려주면 훨씬 더 예쁜 사운드가 돼요. pet. pet. pet shop. pet shop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발음할 거면 탄탄 잉글리쉬에서 배웠다고 그러면 안 돼. 항상 선생님들도 강조하시잖아. 발음을 예쁘게 영어스럽게. pet shop 이라고 해야 됩니다. pet shop. 따라해볼게요. pet shop. 그렇죠. 애완동물 가게이고요. 다음. 어? 무슨 가게? 그렇죠. 어디야? 꽃집이죠. 꽃집. 옛날 오래된 노래 중에 꽃집의 아가씨는 예뻐요. 짜짜짜. 얼마나 예쁠 수.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꽃집을 우리는 영어로 flower shop. flower shop 이라고 합니다. F 사운드 잡아줘요. flower 아니야. flower 아닙니다. flower. 살짝 아랫니스를 깨물어서 flower. flower shop 해야 됩니다. 됐죠? 다음. 어? 이거 뭐야? 옳지. 눈치챘어? 맞아. 장난감이었지. 어? 동물원인 줄 알았어? 아니야. 장난감들이죠. 장난감 영어로 toy. toy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store를 붙여서 toy store. toy store 하면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그 그죠? 토이. 압니까? 편한 건 아미.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도 제가 같이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고 테롤. 테롤일 수도 있겠다. 그죠? 어쨌든. 그런 toy 장난감입니다. 그죠? toy store. toy store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어? 뭐지? 어? 그렇지. 뭔가 신발이 되게 많지. 맞아. 그래서 shoe store 하시면 됩니다. shoe store. 굳이 이때 shoe store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발 전체적인 느낌으로 그 집합체로서 단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shoe store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따라합시다. shoe store. shoe store. 굿 job. 잘했습니다. 자 복습 학교 전체적으로. 자 애완동물 가게. 그렇죠. pet shop. pet shop. 원장님 입을 잘 봐야 돼. 꽃집. flower shop. 그렇죠. flower shop. 잘했습니다. 다음. 장난감 가게. 그렇죠. toy store. toy store. 다음. 어? 이거 뭐야? 신발 가게. 그렇죠. shoe store. shoe store. 되셨죠?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어? 이거 뭐하는 데지? 음. 뭔가 음악이 막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죠? music store. music store. 뭔가 음반도 팔고. 그죠? 지금은 사실은 잘 없는데. 그래도 어? 이렇게 좀. 지방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볼 수 있는. 그죠? 음악도 틀어주면서. 음악 카세트라든지 cd 같은 것들. 요새는 다 다운받아 들으니까. 뭐 잘 못 보겠지만. 어쨌든. music store. 하시면 됩니다. 자. 어?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그렇죠. 바로. candy store. candy store. 되셨죠? 어? 자 우리 shop과 store의 차이 뭐냐면요. 비슷한데 store 자체는 어떤 상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약간 여기도 봐봐요. music store 같은 경우도 store 같은 경우 뭔가 좀 사고 파는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뉘앙스가 그래요. shop 같은 느낌은 사고 파는 느낌도 있지만 뭔가 관리를 받는다든지. 꼭 사는 목적이 아니다라도 들릴 수 있는 경우에 어떤 shop이라고 조금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어쨌든. candy store 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뭐 하는데요? book store. 책 안 같았지? 그치? 책이야. 책. 책 파는 거. 여기 책 있잖아. 그쵸? book store. book store. 어? 어? 오? 요거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그렇지. bakery. bakery. 그쵸? story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 베이커이라는 빵을 굽는 사람이 항상 있는 장소잖아. 그래서 거기에 y를 붙여서 그 사람이 어떤 장소의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bakery. bakery. 하게 되면은 뭐예요? 그렇죠. 뚜주. 뚜주. 뚜주 알지? 뚜주. 뚜주 아시죠? 뚜레주르. 빠바 뭐야. 빠바. 빠리바게트. 요정도는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도. 그죠? 네. 자. 고런 빵집을 우리는 bakery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복습할게요. 뮤직 스토어. 뮤직 스토어. 캔디 스토어. 캔디 스토어. 북 스토어. 북 스토어. 그 다음. 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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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세트예요. 오. 어? 이거 뭐지? 뭔가 오락기 같은 거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렇죠. 알케이드. 알케이드라고 하는데 요즘은 없어요. 이게 오락실이라고 하는 곳인데 요즘도 가끔 서면이나 큰 시내 가면 오락실이 있죠. 그죠? 그때 그 오락실을 알케이드. 알케이드라고 합니다. 피시방하고 좀 달라요. 다양한 게임기가 있는 곳이죠. 야. 원장쌤이 어렸을 때는 이 오락실 가는 거 진짜. 어. 진짜. 어. 좋아했는데 가면 막 혼나고 그랬었어. 나쁜 형화들도 많고 그랬어. 네. 추억이 또 돋네요. 자. 어. 영화 보셨나요? 그렇죠. 극장이죠. 무비라고 이렇게 딱 나와있었어. 극장용으로 뭐라 그래요? 무비 티어터. 자. 발음이 중요합니다. 영화는요. 무비.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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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립니까? F사운드하고 V사운드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어주는 것까진 똑같은데 소리가 떨리느냐 안 떨리느냐의 차이입니다. F사운드 같은 경우는 무성음이라 그래서 떨리면 안 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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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V사운드 같은 경우는 으. 으. 유성음이라서 성대가 떨리는 소리야. 그래서 으. 따라 봅시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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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그렇죠. 그래서 얘는 무비가 아니잖아. 무비. 무비. 라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잘 봐야 돼. 영화. 시어터 아니야. 시어터 아니야. 시어터가 어떻게 극장이야. 잘 봐요. F. F. 사운드이기 때문에 Theater 살짝 깨물어져요. 혀를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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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시든지 영국식으로 발음을 할 것 같으면 원장님이 약간 영국 사이즈예요. 영국에서 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식으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Theater Theater 라고 T 사운드를 발음해주면 되지만 어쨌든 쉬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ovie Theater 또는 Movie Theater 라고 발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어 뭐지? 뭔가 되게 재밌는 장소였던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머리를 하고 있네요. 야 되게 재밌지 않니? 머리도 없는 아저씨가 머리를 해주고 있어. 되게 웃기다 그치? 자 어쨌든 Hair Salon이라고 합니다. Hair Shop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Salon이 뭐냐면은 이게 외래어예요 사실은 Salon은 뭐냐면은 방이라는 뜻이에요. 방. 프랑스에서 온 단어로 저는 알고 있는데 Salon은 방이라는 뜻입니다. 방. 그래서 머리를 하는 방이라는 느낌인데 이제 영어로 넘어와서 Hair Salon 하게 되면은 뭔가 전문가들이 머리를 해주는 장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Hair Salon. Hair Salon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어? 맛있는 거 파는데 그쵸? 우리 푸드코트라 그러죠? 마트 같은 데라든지 어떤 그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Food Court. 자 이 코트가 되게 중요한데요. 따라합시다. 코트. 코트. 자 언젠사님이 영어를 잘하니까 단순히 그 단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까지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코트라고 하면 영어에서는 약간 넓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테니스 코트로 하죠. 맞죠? 테니스를 치는 코트 넓은 장소. 또 뭐예요? 법원 더 코트라고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쵸? 막 이렇게 재판을 벌이는 장소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코트는 뭔가 좀 약간 열려있는 모두에게 공개된 그런 넓은 장소를 코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od Court. Food Court. 하시면 되겠죠. 자 복습하겠습니다. 오락실. 그렇죠. Arcade. Arcade. 자 이게 뭐 있어요? 영화관. 그쵸? 발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Movie Theater. Movie Theater. 다음. 머리하는 것. 그렇죠. Hair Salon. Hair Salon. 그렇죠. 자 이거 그쵸? 밥 먹는 장소. 그렇죠. 푸드코트. Food Court. Food Court.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More. 다양한 상점에 대한 그저 단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형 선생님 얼굴과 함께 같이 수업을 해봐서 더 즐겁기를 바래. 자 어쨌든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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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